최근 일본의 지진을 살펴보면 약 12시간 동안 지진이 멈춘 현상이 3일 연속 반복되었고 또한 대만, 오키나와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 중이며 일본 교토에서도 군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지진조사위원회는 3월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 이시카와현 노도 지역에서 지진활동이 활발한 상태에 있다고 발표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부터 14일 오전까지 오키나와에서 연속 8번의 강진들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오키나와 군발 지진을 살펴보면 두 달 전인 2월 9일 오키나와에서 하루에 7번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군발 지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에 7번 지진이 일어나는 건 지난 17년 만에 처음 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키나와 군발 지진 발생 전에는 2월 4일 대만 먼저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였었습니다. 2월은 대만에서 군발 지진이 일어난 이후 다시 오키나와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11일부터 대만에서 군발 지진이 일어난 후에 하루 뒤인 4월 12일부터 일본 오키나와에서 군발 지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달 전 2월에 오키나와 군발 지진 발생 후에 약 1개월 후인 3월 16일에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같은 패턴이 된다면 1개월 정도 5월에 후쿠시마 지역에서 큰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군발 지진은 2006년과 2009년에도 발생했었습니다. 2006년 11월에는 오키나와의 군발 지진 이후에 4개월 후인 2007년 3월에 이시가와연 노도 지역에서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7월에는 니가타에서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09년 9월에도 오키나와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한 달 뒤인 10월 일본 니가타에서 진도사 그리고 12월에는 이지제도에서 진도 오약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2월에 오키나와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후쿠시마, 치마, 니가타에서도 진도 오약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2011년 3월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